감히 벨루카를? 수비병이 좀 없긴 하네 깝칠깝칠만 하네 무기의 달인 좀 올릴까? 아이씨 괜히 올렸네 이게 뭐야 우선 아예 저희 집으로 가서 타로크의 문이 저희 집이거든요 아직 안 옮겼지? 저희 가서 우선 우리 그 대장 좀 뭐야 이거 193명? 아이씨 야 리치 도망간다 하이 pas 4 2 2 2 2 3 2 1 2 3 발론 공격 나도 칼대고 싸워야지 역시 소마 칼이 짱이야 소마도 죽여버리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얘네는 나한테 왜 시비로 건거지? 소마 칼이 아마 이 게임 내에서 개 OP 칼 중 하나일거에요 만약에 제 동료들 소마 칼 하나씩 쥐어주면 게임 끝납니다 벨루카 좀 그만 건드려 죽을래 돈 2250원 뭔데? 힐 자 지금 바로 벨루카로 갑니다 뜨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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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대박 멋져 뭐야 끝났어? 어휴 다 털렸네 또 들어오겠는데 잘못하면? 잠깐만 얘를 여기다 넣어주고 몽긋거리는 아니지? 아니였어 아니였어 아 옥스칼 탈환할까요? 옥스칼 탈환 대작전? 애들이 공성탑이 없고 다 무슨 거지도 아니고 사다리 올라가면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 어떻게 해 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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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제가 사다리 타지 말라고 명령 내렸어 밑에서 다 잡고 들어갈라고 아이고 저 뒤에 보면 동맹군 이렇게 되어있는 애들은 중간중간에 저희가 꼬시는 애들이에요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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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 잘해 이제 슬슬 발 시려워질 때가 온 것 같다 발가락이 살살 시렵다 그지 약간 지금 시원한 느낌도 드는데 딱 좋은데 지금 온도는 저는 컴퓨터가 완전히 막 쌩쌩 돌아가고 있어서 그런가 저는 그렇거든요 안그러면 말고 이거 좀 줍시다 줍줍 어 AMD 안 써도 제 발밑에 지금 플스하고 엑스박스가 있어서 그것만 돌리면 바로 따뜻해져요 집이 온집이 후끈후끈하죠 좀비 다 집어넣고 황색거이는 골렘이에요 어 옥스칼 먹고 디림 먹죠 디림 이 친구들의 아마 중요 거점 중 하나일텐데 제일 큰 거일텐데 디림 먹고 엘프숨 먹겠습니다 개 빠고르 개 절 건드리면 안됐죠 저를 건드리면 안됐었는데 이분들이 저를 건드리셔가지고 죽여버리겠습니다 아 못오죠 그만큼 무서운걸 아는거야 왜이렇게 안개껴 어 어 미친 대기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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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보인다 시야가 왜이러냐 뭐 아무것도 안보인다 흐흐 ії 거엉 아휴 이거 애들이 많아서 치빠 안될거 같은데 다들 손에 파이어볼 하나씩 들고 있는거 봐봐 운다 운다 열받았다 운다 운다 열받았다 운다 와 겁나 많아버려 아 나 저쪽에서 그어 걸었나봐 슬로우 걸었나봐 도망쳐지지가 않아 개 모여있어가지고 각인데 저게 완전 나이스 나이스 발로 요시 대기허 발록 다 죽었어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요 긴장 또 똥쫄똥 쫄깃쫄깃한거 또 오랜만이네 또 클리크 수정 안 들어가는데 안어울려나 내가 가서 한번 또 승질 건드려야되나 안할라 그랬구만 가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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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겉옷 야 겉옷 됐다 야 겉옷 됐다 야 겉옷 저거 한기 대장이다 저거 고소 저거 어 아니네 대장 아니네 아 아 아 아 아 예 예 예 쩔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안녕 이게 리치의 무서움이지 쎄 보이네? 아이야이야이야 항마력 있구나 쟤 또 걔 아야야야 거리기 시작했다 또 어? 너도 현옥되게? 좋았어! 하하하하하하하 우리편이네? 자 공격해 기병들 쟤 어디가? 쟤 누구야? 히히히히히히히히 픽업 아티스트 어? 아이씨 히히히히히히히히히 방패 좀 내려보세요 이분 누군데 이렇게 안 꼬셔져? 소드 익스퍼트인가? 누구세요 당신? 오 왜 이렇게 안 꼬셔지냐? 히히히히히히히히 잘 꼬셔지는데? 아 웬 스켈레톤이지? 얘네 뭐이소놨지 스켈레톤이? 밀어뿌라 그냥 됐다아 아이 드디어 됐네 자 이제 스켈레톤 턴 언데드 해버릴까요? 턴 언데드 턴 언데드 턴 언데드 턴 언데드 턴 터닝 에헤이 어디 그렇게 도망가요 진짜 엘프 목소리 녹음한 그분 찾아야 돼 그 겨치했어 넌 하하하하 자 가자 신나져 리듬타는거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